즐거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절대 안 한다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다음 생에서도 만나지 말자 친구야 우리는 여기까지가 딱인 것 같아 여기까지기 제일 아름다운 것 같고 서바이벌은 님께 알아서 하세요 맞춰 싸워? 안 갈래 안 갈래 너 죽을 붙여버릴 거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저 눈사람 있다 아늘량 당신이 죽였어 당신이 죽였다고 쉬워야겠다 신나 하다세나 신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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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알 좀 썰어더라 으흠 으흠 나의 컨트롤을 보여 에헴 야옹 어 어 뭐야 어 지가 왜 떨어져 어어 아 아 하늘형 개잘해 개잘해 개잘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아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인데 최대한 내내 좀 전화 안 했어도 좋겠긴 한데 감시기가 너무 심해 아니 알았죠? 좀 다행이다 어 눈사태 어떡하지?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 어 버그다 버그다 어 버그다 어 뭐지? 아 현대팀은 길 들어가요 아 아 현대팀은 길 들어가요 아 현대 박차 진짜 아 정글 빨리 눈에 진대 뭐해 우리팀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매직컬 일장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된다고 찡긋하면서 흠 미친 아 토라했네 매직컬 일장이 당신의 소중한 만원 보냠냠 감사합니다 어 미태층도 사람이야 하루종일 치익 꽉 꽉 꽉 하루종일 뭐하는 거야 이게 사람 있다고 사람 밑에 층긋 사람이야 아니 그 미친놈아 미친 새끼야 야 그걸 니가 왜 먹어 내가 룰루 같다고 절대 그렇지 않지 무지개색 천국 여기다 크다 커 진짜 큰데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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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 헤헤 프롯 ną 아니 선생님 만원 이었잖아요 선생님 도내가 무슨 번식합니까 도내가 무슨 짝짓기 해서 애 났냐고요 이 미라 친구는 뭐가 좋을까 우리 미라 친구는 내가 그러면 붕대를 새로 감아줄게 어때 붕대를 싹 새 걸로다가 이렇게 발라줄게 내가 투탕 카멘처럼 가면을 입혀주면 어떨까 그건 맘에 들려나 관세로 해줄게 야 이 친구 관이 맘에 들었어 이 친구는 야 상대 정글은 갱도 잘하는데 우리 정글은 뭐하냐 화나네 이거 하는게 뭐야 미드 터졌다 미드 터졌다 미드 터졌다 어 미드 터졌다 똥 싸지마 야 하늘 양보다 못하면 어떡해 새끼들어 제가 있는 건물에 한 명 있어요 어디 어디 아 죽였다 아 죽였다 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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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킬줄줄 해주고 5킬 했어요 님들 만원 주세요 빨리 유배의 기쁨 아 뭐야 자본의 기쁨이랬어 5킬 했으니까 만원 주세요 순수한 기쁨이 아니었다 자본의 기쁨이었어 자본의 기쁨 아 뭐야 이게 왜 중독 아니 아니 한 끼나 왔어요 이거 이게 억울해요 자본의 기쁨이야 자본의 기쁨 아 뭐야 이게 왜 중독! 아이고 보면 이거지! 컴퓨터 그래픽 올라갔으니까 컴퓨터 좋은 거 좀 구입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아니 지금 그래서 구입했잖아요 그래픽카드 아 그럼 여기서 더 하는 말 더 비싼 걸 들으셔야죠 330달러짜리 어떤가요 하면서 쓱이 되는 거지 카드가 뭐 일부짖고 있지 자 갑시다 드로이드 쌉크겸! 너네가 팀으로 알아? 너네가 팀으로 아냐고! 니나리 팀으로 아냐고요 안 맞았지 안 맞았지 안 맞았지 안 맞았지 안 맞았지 이것도 못 맞히죠? 이것도 못 맞히죠? 이것도 못 맞히죠? 이것도 못 맞히죠? 하는 양보다 못하죠? 나한테 아트록스랑 베인이랑 몇 십개가 나왔는데 그거 다 안 까져가지고 아 우리 구독자 12,301명이요 봐봐 내 말 무시하잖아 봐봐 본인도 내 말 무시하면서 본인도 내 말 무시하면서 나 잠깐 무시했다고 뭐라 그러고 맨날 남부가 똥대기라 그러면서 내가 잠깐 놀리면 막 핀또상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냥 서로 믿어 몰라 봐봐 내가 핀또상한지 또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막 놀리고 같이 열심히 게임해주는데도 뭐라 그러고 선수도도 이거 아니면 그냥 맘에 안된다고 그러고 알려줘도 아 이거 아니잖아 한 번만 아니 엄마 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대결해야 돼 뭐에요 뭐? 왜 뭐? 나 좀 말해 봐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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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?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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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 늘냥씨 말좀 해보세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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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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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ㅋㅋ 왜 또.. 왜요 왜.. 뭐가 또 불만이죠 ㅋㅋ ㅋㅋ 이제 거의 눈에 뵈는 거 없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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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도망간다 ㅋㅋ 하늘양은 도망간 듯하다 ㅋㅋ 어디서 도망치기를 써? 이리와 어딜 가서 또 ㅋㅋ 포켓몬 시티가 아니라고요. 빨리 오세요.